나는 어둠이 왔네 하카 오뚜기 오뚜기가 없어졌어 아빠 오뚜기 없어졌어? 오뚜기를 찾아라 오뚜기를 찾아라 오뚜기가 어디 갔나? 어? 아빠 어디 있는지 봤어? 어디? 오뚜기가 어딨나? 찾았다 찾았다 오뚜기한테 안녕 해줘야지 왜 그따구리 인사해? 이쁘게 인사해줘야지 아빠 사야줘 사야겠어 응? 사야겠어 사야겠어 엄마 말씀을 오뚜기 오뚜기 알 수 있어 가라 거기 넣을거야? 그럼 세 개 개 해줘요 오뚜기 오뚜기 몇 개 있어요? 아니요 두 개요 두 개요 하나요 두 개요 네 개 있어요 네 개는 없어요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섯 개는 없어요 일곱 개는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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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는 어때요 열 개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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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아니야 우리 집은 25개 오뚜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뚜기 여기 있어요 뚱 우와 많이 있네 25개 있어 요 안에 25개 알아? 네 가자 어디로 갈거에요 하루 어디서 갈아 여기서 갈거야? 우와 맛있는거 주세요 아빠 아빠 맛있는거 주세요 맛있는거 주세요 뭐 먹고싶은데요 형이 3개가 뭐하고 싶은데 형이 우유 먹고싶어요? 네 우유 여기 있네요 우유 드세요 이거 3개가 거기에요 응 응 오우 잘 먹네 어머 부어서 먹는거에요? 거기에 있어 우와 갑으로 먹는거에요? 응 응 오늘 다 왔어 빠름도 나왔어요? 오빠 이렇게 아우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달기 오 응 안타까워 희연이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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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서 왜 그렇게 했어? 안돼 그 소리내면 안돼 아빠 걱정했어 애기 아빠 장화했고 운이 하가지 코는 다시 다시 가고 운이 다시 얻고 엄마 아빠 내가 사용 중인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따라 냉장고에 누가 들어갔어? 오뚜기 태랑이는 무슨 오뚜기를 제일 좋아해 아빠 장화 오뚜기가 제일 좋아 아빠 장화 오뚜기가 제일 좋아 아빠 장화 오뚜기가 제일 좋아? 아빠는 오뚜인데 아빠가 오뚜인데 좋아? 아빠는 태랑이가 좋아요 응 오뚜기가 좋아 아빠는 태랑이가 좋은데요? 오뚜기가 좋아! 아빠는 태랑이는 그러면 아빠보다 오뚜기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안 좋아 오뚜기 엄마는 아빠가 안 좋아 오뚜기보다 엄마 아빠가 좋아? 응 엄마 아빠가 안 좋아 아빠도 오뚜기보다 태랑이가 좋아 오뚜기는 오뚜기도 좋고 아빠도 좋고 아 재밌다 다 좋아? 아 재밌다 선생님도 좋아? 재밌다 재밌어? 아하하하하하 아빠가 엄마가 에이 톡톡톡 해 하하하하 엄마 저게 톡톡 떼고 한참 더 톡톡 떼고 오빠가 톡톡 떼 아하하하 아빠도 톡톡 떼고 한번도 톡톡 떼 아하하하 뭐야아 아빠 아빠 dern